네 지금 전화 주십시오. 지금 여기 TY 홈쇼핑에서 주문하는 TY 프로젝트 넘버 1 타이키즈 앨범이 나왔습니다. 지금 시중가가 정말 13,000원을 판매하고 있는데 여기서 단독, 단독 9,900원에 여러분들을 모시겠습니다. 여기 저희 멤버 쑤씨인데요. 홍보대사로 제가 단독 100원 주고 사왔어요. 홍보 좀 해주세요. 자, 누가 정보 좀 해주세요. 네 저희는 신인답지 않게 좀 비싸게 돈을 드렸어요. 근데 잘못하면 이게 빠진다는 그런 단점은 있는데요. 꼭 더 들면 되니까요. 이렇게 이렇게 안으로 들어주세요. 그리고 밑에 잡아먹을 수 있어요. 쑤씨야 앞머리가 너무 갈라졌더라. 언니 이거 잘, 언니. 그리고 저희 사진은 이제 다 아시잖아요. 요즘에 이거 이만큼 나왔으면 실물이 어떨지는 뭐 자세히 상상하시면 되니까 제가 미안할 필요는 없죠. 실물이 다 나와요. 좋아요. 감사합니다. 특히 앉아 오빠가. 앉아도 있어요. 그리고 저희, 뭐지? 아이브 앨범보 그렇게 됐습니다. 저희들 저희 앨범에 참여해주신 저희 앨범에 참여해주신 이분이 많이 참여해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죠? 음. 무조건 안 되면 사먹고 타버 솔로 마무리. 맞죠? 네. 이렇게 많죠? 아래비를 제거하는 원수주 선배님들과 비정우 선배님. 그리고 프라우젤 선배님. 프라우젤 선배님은 아래비가 아니구나. 기파비고요. 그래야 어깨근이 소지시키지 말라고. 그러니까 내가 근육이 없어지는 거야. 1개월인데 애들 켜. 잠깐만 니네 한 팀 맞니? 아하하하. 아래비를 하세요. 아래비를 하세요. 아래비를 하세요. 아래비를 하세요. 지금 전화번호 나가고 있어요. 지금 충청을 확주하고 있어요. 시간 딱 5시까지만 받았거든요. 지금 다시 지났나? 아래비를 하세요. 기다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